lab Suri 온다! 와 온다! 나도! 나도 인사하고 싶단 말야! 어서와 반가워! 내 친구 판다! 귀염두기 판다! 내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준다니까! 저기 봐! 진짜 멋있다! 나쁜 지도다! 거둡 우스 вел Beetle 나를 해보고 정랬 statewide 난 다른elieregang 좋을 것 봐! quack 아! 곰돌이 곰돌이 아아아아아 으악 으아아아 fruit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윽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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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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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어리 꽝대의 슬픈 사랑! 사랑은 이제 완전 끝났지. 슬픔에 잠겨 웃지. 너에게는 상처만 남길 뿐. 슬픔에 잠겨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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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나야. 뭐해? 세다. 와이프가 남아있는데. 그냥 노느라고 놀다 가끔은 놀다 보면 뭐 으, 안 돼 이런, 이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건 넌 몰라 , 놀아 신기하게 생긴 이건 뭐지? 우와, 내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나왔네 좋아, 어디다 걸어둘까? 좋았어 그래, 곰을 찍어보는 거야 곰아, 여기 보고 김치? 이런, 밖에 나가서 다른 걸 찍어보는 게 좋겠다 토끼야, 여기 자, 김치해야지 토끼야, 사진 가져가야지 아, 각이 있었구나 자, 김치해야지 안녕, 친구들 자, 김치 재ņ postponed 아디 Ja, 너는 Aus 자고두 김치 아악! 아악! 아파! 그냥 놀았다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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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그래, 바로 이거야 아름답게 변신하는 법 이것 좀 봐 정말 예쁘다 책을 보고 배우네 예뻐지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뻐질 순 없는 일 기루하고 엄청 힘든 일 나도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림 파우더 파우델션 예쁜 얼굴 만들기 이제 모두 준비할 시간 눈썹 그리기 입술 바르기 완벽히 변신할 시간 나는 패로 태어날 거야 나는 패로 태어날 거야 나는 패로 태어날 거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벽하게 변신해 힘든 시간 이겨내고 이상하게 변한데도 미운 오리보단 낫겠지 이제 끝났어 아름다워질 시간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을 날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건 뭐야 이상해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 너무 진한 눈가정 하지만 아주 돋보여 이제 자신있게 나가자 왜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어줘? 아 아 아 아 아 토끼 친구 어서와 너도 나처럼 예뻐지고 싶은 거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대체 뭐하는 거야?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애를 이렇게 막게 해도 되는 거야?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애를 이렇게 막힐 수 있을까?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애를 이렇게 막힐 수 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은 새처럼 자유로운 것 찾지 못해 절대로 따다다당 어 귀여운 여인 이제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질 거요 아뇨 여기 이분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 말도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야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하나예요 마법을 풀기 위해선 오직 사랑의 키스뿐 돌아와요 내 사랑 그래 곰한테 가서 쇼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 나의 예술 세계를 아는 유일한 친구니까 나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 나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쇼가 축구 중계보다도 재미없다는 거네. 사랑은 새처럼 자유로운 것 잡지 못해 절대로. 아뇨, 여기 이분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오직 남한 애가 말도 안 돼요. 봄아, 어디 가는 거야? 이제 한 번도 못 본 가장 재밌는 부분이 시작된단 말이야. 놀랍고 가장 극적인 언어의 마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예술의 힘. 자, 이게 누구야? 우와, 이건 마치 내 동화 얘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현실성 있는 쇼를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응, 알겠지? 고마 빨리 키스해. 응, 전부 다! 해야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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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감정을 넣어서. 열정적으로 감정을 더 넣어서 뭔가 사랑스러우면서 강렬하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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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치 기적 같아! 내가 뭘? 이게 내 잘못이야? 내가 한 모든 건 다 동화에서 나오는 건데? 봐! 너희들도 다 알잖아!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놀랍고 위대한 예술의 힘이란 거지. 그래, 얻어보자. 내 만화들이 다 쳐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흠! 그렇담, 수사를 시작해 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만화는 어디에? 마이크 버튼을 들어오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고!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해! 불! 차례야! 한 그릇에 한번 발겨냈게 해! 하아!